고베귀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딱 일본을 출발할 때 주택분들에게 고베귀를 먹었으면 좋겠다, 먹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딱 바로 데려와 주셨어요. 철판에 고기를 구워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밥 먹고 USG를 갈 거예요. 그쵸, 이제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나만 믿고 따라오는 거야? 믿고 안 따라가야 돼. 진짜 네가 좋아할 거야. 나 거기 가야 돼, 헤리포터. 헤리포터 무조건 가야지. 그 사는데. 나 도비 인형 생각해줬거든. 거길 지나가야 돼. 도비 인형 없어? 형 있잖아, 형 자체. 그래서 저희는 맛있게 밥을 먹고 USG를 갈 겁니다. 나 주현이가 가봤으니까 주현이가 딱 나있게. 우리 마치 샌빠이 이제 갑자기 싫어졌어. 헤리포터가 미치. 헤리포터가 한 거. 먹어볼게요. 맛있게 dress. 맛있게 먹어야 돼. 맛있게 맛있는데. 맛있게 먹어줘야 돼? 호물이네. 배가 그랬더니 го시리 포인트 맞았음. 얘 무슨 고기랑 와사비가 1대2 비율인데? 먹방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어회가 나왔습니다. 먹어볼게요 제가. 광어회가 나왔습니다. 맛있어? 상인이 형이 처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 30분만에. 이 고기는 정말 비싼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다카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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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갔다 오는 사람 있어요. 여기 등에? 없어요. 여긴 없어요. 가상 가보고 싶은데가 있어요? 저 근데 여기 보니까, 저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머 어머.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가보면 어떨까. 해리포터랑 스파이더웨이. 맞아. 해리포터, 스파이더웨이 꼭 가보고 싶어. 사실 보니까 진짜 가고 싶은 데가 많아. 되게 많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봐서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 해리포터는 이렇게 보디로 돼 있어서 진짜 그거 뭐냐. 그거 타는 거 같대. 막대기, 빗자루. 그래서 이게 짱인가 봐, 이 스크린이. 한 번 가봅시다. 일단 즐겨봅시다. 오케이! 맛있는 것도 먹고!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고! 어떤 공간인지. 맞아요. 그리고 가자마자 머리띠 사야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너무 늦게 가, 지금. 원래 아침부터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새벽부터 일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아, 일본 도착하고 또 이제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맛있는 또 고기를 먹어가지고 배 든든하게 채우고 이제. 든든하게 채우고. 유니버스셜 갑니다. 맞아요. 가자, 선우 씨.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답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킬게요. 안녕! 안녕! 유니버스셜에서 봐요, 여러분. 자, 저희가 지금 밥을 먹고. 유니버스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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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자, 일단은 스파이더맨 먼저 가자. 주라기는 뭐라? 주라기는 한 중간쯤에 있는데. 어차피 중간쯤에 있으니까 돌면서 그냥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디 어디 먼저 우선순이야? 스파이더맨, 주라기 일단 무조건. 그다음에 워터월드라는 쇼가 있거든? 오. 근데 뮤지컬 같은 건데 스케일이 진짜. 일본으로 나와? 일본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언어를 몰라도 볼 수 있다. 되게 재밌어. 그 시계 방향. 봐봐, 이렇게. 여기 입구고 여기가 스파이더맨이야. 제일 가까워. 스파이더맨 치고 바로 주라기 공원 치고 여기 바로 밑에 마리오. 그 밑에 헤리포터. 끝. 이렇게 한 바퀴 그냥 틀죠? 어, 그렇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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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 사람. 뭐, 뭐, 뭐. 푸드티. 몰라, 나 가서 뭐 사보고 싶어. 스파이더맨 조금 살 거야, 스파이더맨. 버터맥집 와, 그냥 버터맥집. 지금 도착하기에 5분 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텐션이 기분 어떠세요? 아까 텐션 진짜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다운됐어요? 자셨어요, 지금. 자셨어요. 자셨어요. 하지만 오늘 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이야. 양말 머리에 쓰고 있네요? 공부 장갑 아니에요? 아니요. 주현이는 뭐가 제일 기대돼요, 오늘? 닌텐도. 닌텐도? 월드. 그게 뭐야? 닌텐도 월드 맞아. 마리오 월드? 마리오 월드. 카트도 있고. 마리오 카트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뿅뿅 할 수 있대. 카트도 있어. 신기하지? 빨리 가고 싶다. 진짜 약간 어렸을 때 그런 장난감들이 다 커서 이제 어른이 놀 수 있게 만든 그런 곳이라서. 같이 재밌게 돌아보겠습니다. U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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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따 봐요. 저희가 USJ에 입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뭐야, 대박이다. 대박, 대박. 너무 코스프레 했잖아, 지금. 저는 슬레더링.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그냥 광장이야. 여기 다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걸어다니는 거야. 와, 근데 해외 온 거 같다. 아, 여기 해외지. 제가 간절히 원하던 스파이더맨. 타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일본 놀러 오면 꼭 오세요. 와, 진짜 깜짝 놀라긴 했어요. 진짜. 주현이가 재밌다고 해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타임, 잠이 왔겠죠? 아, 역시. 너무 재밌었어. 역시 주현이. 주현이가 추천하는 한국이었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었지. 어, 대박. 어, 나 진짜 형이 재밌다고 해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어. 맞아. 진짜 재밌어. 아니, 근데. 솔직히 기대 안 했어. 진짜 웃긴 게 다들. 기대 안 했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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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방정이야. 아. 재밌어. 다들. 또 주현이가 아주. 박수! 맞아. 그래, 다 같이 쳐. 다 같이 쳐. 다들. 주현이가 박수하니까 다 같이 쳐. 다들 약간 진짜 세상을 구한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와. 대박. 우와. 미쳤다, 진짜. 우와. 여기 또 뭐야? 아, 미쳤다, 진짜. 어때?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재미있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드디어 해리포터. 해리포터 세상에 왔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여기 사람들 분위기도 진짜 해리포터. 맞죠? 갑자기 조용해졌어. 갑자기 조용해졌어.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 녀석. 나 얘 알아, 누군지. 어? 만들라고. 어, 얘 막. 만들라고. 에이! 한 번. 소리 질러봐! 귀여워.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나이스!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 보. 뭐 요즘 왜 이렇게 못해? 잘 마실게. 감사합니다. 슬프다. 슬퍼요. 요새 제가 계속 짜요. 이게 뭐야. 네, 이거 3개 중에서 저는 이걸로 마실게요. 이걸로 먹자 아냐 이걸로 어떻게 먹자 아 그래 요 요 요 요 요 요 요 평가 좋아 좋아 와 맛있게 먹어 얘들아 오케이 잘 먹을게 울지마 어? 눈물 나? 울지마 바보야 입술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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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어요 밑에가 방금 크림을 샀는데? 응 네 저희는 또 미션 하러 갑니다 여보 호그아트 있자 호그아트 익스프레스 호그아트 익스프레스 사진 찍고 싶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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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은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진짜 해리포터 그자체 진짜 와 세트 하나만 있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크다 와 나 여기 살고 싶어 어떻게 여기다 살아? 살고 싶은데? 이거 영수증을 해보자. 많아. 저희는 이제 쥬라기 공원 좀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어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오마이갓! 저걸 타러 갑니다.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서은 씨 자신 있어요? 저는 안 타. 네? 자신 있어요? 네 저는 좀 무서운 거 아니면 안 타요. 우리 타고 길거리 음식 하나 사먹자. 그래 먹자. 근데 이게 밥 안 먹었네. 밥 안 먹었어. 사실 배고파했어. 우리 밥 먹을 때 푹 자고 있었어. 더비들도 일본, 아 일본 더비들은 다 와봤겠구나. 웬만한 한국 더비들도 나중에 기회되면 꼭 와봐. 저는 모르겠어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들어가려고요. 아니 뭐 어렸을 때나 고거겠지? 아니 그거나 이제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같지만 그래도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분은 진짜 공포 느낌보다는 액션 시팅이 맞아. 이런 거 이제 근데 또 이제 좀비 분들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맞아. 긴장하는데 진짜 근데 어떻게 긴장이 진짜 대단하게 자격 지으셔랑 사진 찍어오기 같이 예예 야 자격 지으셔랑 같이 셀카 찍어오기 셀카 찍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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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찍어? 오늘은 이때 나미 애들 나이스 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